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암병동에 입원 중인 3살 도윤희 천안에도 대학병원이 두 군데나 있었지만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도윤희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집보다 병원이 더 친숙한 아이 잦은 암 재발과 전의로 도윤희의 추병 생활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천안과 서울을 오가는 고단한 생활도 3년째 어린 둘째를 돌보느라 아빠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여기로 아예 이사를 오자 하자니 방도 쉽게 구해지지도 않았고 월세를 내자고 하기에는 또 남편이 일도 그만두고 얘만 보고 있는데 내 가족이 저 월세방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얼마 전 암이 재발하면서 도윤희는 또 한 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또다시 흩어졌습니다 도윤희 주사도 맞았네 병원을 찾아 긴 거리를 오가는 건 도윤희의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한 달 전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김소윤씨 동네 소아과가 대부분 문을 닫은 토요일 오후 급히 119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점점 나빠지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30여 분을 헤매다 도착한 병원 처음에는 그쪽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급대원분도 조금 원성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베드가 있냐 없냐 지금 진료가 안 되냐 그랬더니 아 그럼 환자가 원하면 와라 원인은 급성 알러지 다행히 주사를 맞고 회복했지만 가족들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얘가 그날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기가 그러는 걸 처음 보기도 했지만 병원에서 안 받아준다고 할 때는 진짜 숨이 좀 막혔던 것 같아요 그냥 OO라도 주사 한 대였거든요 근데 왜 안 받아줬지? 이렇게 애기가 아픈데 갈 데가 하나도 없다고? 여기도 나름 수도권인데? 병원에선 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았던 걸까? 진료시간이 8시 반부터 5시까지거든요 이때만 가능하고요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응급실인데도 이렇게 이 시간만 가능한가 보네요 전문의가 없어서요 이것도 혹시라도 소아과 교수님이 휴진이거나 그러면 이때도 불가능한 거죠 병원을 찾아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들은 서울 한복판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성 경련이 있는 아이인데 계속 토사물이 코로 입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산소 주고 석션 해주고 하면서 119로 불렀죠 그래서 5군데 세브란스 강국삼성 그다음에 이대목동 또 은평성모 서울대 마산 연락을 했는데 받을 수도 없고 방도 없고 뭐 등등 보호자 얘기를 들어보면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다가 몇 군데서 더 거절을 당하고 그런 얘기들은 매일매일 있어요 정말 매일매일 있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각 소아 응급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영화 그럼 오늘 심해진 거는 화천 의뢰는 찍고 지금 얘기 듣고 바로 오고 아니 그냥 엄마 아빠 판단하시고 오세요 아니요 월요일 가서 월요일보다는 아쉽니까? 숨차서 온 생후 50일 된 애기고요 지역은 저쪽에 화천에서 있었고 화천에서 지금 멀리 멀리서 왔네요 네 그쵸 거기서는 힘들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입원 자체가 불가능하고 처치를 그쪽에 전문 선생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밤에 계속 이어서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혹시나 상태가 나빠지면 이제 중환자실 백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버티고 있지만 강원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소아청소년과 교수진은 12명 전공인은 단 2명뿐입니다 진료는 물론 연구와 수업까지 해야 하는 교수들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아무도 지원을 안 했고 전국적으로도 전공인 티오를 완전히 채운 병원은 정말 한 손가락 안으로 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도 아주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대로 간다면 환자가 아이가 아플 때 정상적인 진료를 늦지 않게 받을 수 있을까 상급 병원들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아동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이었던 지난 성탄절 아침 아직 병원 문도 열기 전인데 계단까지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대기하던 사람들이 바로 입장합니다 할인 기간 백화점에서나 보던 지인 풍경이 요즘 아동병원에서 아침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 출근 시간이 8시 정도부터거든요 10시 반 이전부터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나곤 하더라고요 7시 반에 와서 조를 설명드리고 25분이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와서 먼저 번호표 끊고 대기하고 있다가 저희는 한 8시 반쯤에 집에서 출발을 해서 주는 거예요 주차도 기다려야 되고 접수도 기다려야 되고 진료도 기다려야 돼요 대기 번호는 몇 번이셨어요? 대기 번호는 291번이셨 병원 문을 연 지 3시간 만에 의사 4명의 오전 진료는 모두 마감됐습니다 전공의들이 소아 청소년과를 기피하는 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출생으로 어린이는 줄어드는데 진료는 성인 환자보다 까다롭고 수입은 낮습니다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한 아기 주사 한 대를 놓기 위해 병원 간호사가 총출동됩니다 아이들은 어디가 아픈지 스스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살펴야 합니다 이제 귀지를 아기들 병원에 가면 귀지를 뽑아주는데 이비인후과 소아과에서도 귀, 코목 다 보니까 열나서 오면은 귀도 보고 목도 보고 해야 되니까 귀지 막고 있으면 귀지도 뽑아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따로 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비인후과는 귀에서 귀지를 뽑는 것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숫가가 따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나마 환자를 많이 보는 것으로 소아과 운영을 이어 왔던 계원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루 종일 25명 받네요 우리 선생님 중에 익명 게시판에 지난달 한 달 집에 가져간 수입이 25만 원에 불과했다 그걸 댓글에 선생님은 그래도 적지 않은 소아, 청소년과의 위기는 우리 아이들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과의 위기는 우리 아이들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손실을 사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었던 의대 정원 확대 개별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의료 공백을 매우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력 배치면에 있어서는 의대 정원 확대부터 시장에 나올 때까지 적어도 12년 소요 12년 후에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어떻게 될 거냐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거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의료 서비스는 자칫 공급자를 양산해 놓으면 또 비용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이런 건 좀 단기적으로 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어서 실수 우려 부분에 대해서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이렇게 중상기적으로도 좀 계속 이렇게 과제도 발굴하고 지금 이해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볼 예정이에요 우리에겐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골든타임 지났습니다 저희가 회복할 수 있는 타임을 골든타임이라고 본다면 지났고요 갑자기 붕괴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서든데스 우리가 이제 극장골이라고 하잖아요 게임 끝나잖아요 그 상황이 온다고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고 지금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서든데스를 직면한다는 거예요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치율이 많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치율이 높은데 왜 나는 의사가 없어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태어난 아이들 잘 클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애기만 많이 낳으라고 해놓고 애기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으니까 아프지 않은 아이들만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우선을 이어서 가문을 일으켜야지 나 행복한 게 끝이야 나는 돈이 없는다고 어떻게 여론해 우리나라 인구 문제? 다 중심에는 청년이 있습니다 내일에 나오면 제 인생이 끝났나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많이 넣었잖아요 나라가 위기니까 나이가 더 나아야 된다 풍지가 없는데 세계를 어떻게 치냐고 20대의 청년을 빨아들여서 30대에 뱉어내는 도시입니다 안동시 서우면의 간제종택 조선 중기의 유학자 간제 변중이래 종택입니다 섯달 금음날 도시에 나가 사는 아들 형제가 설을 쇠러 왔습니다 묵은 세배를 받은 뒤 아버지가 덕담을 합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 모습 보기 좋고 예전에는 좋은 꿈 이룰 수 있는 좋은 대표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꿈을 꾸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있잖아 장가 가서 새로운 과정을 이루어서 문중의 대를 이어서 계속 길이길이 이 가문을 보존하겠다 그런 것도 큰 결심 아니야 큰 결심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덕담이 덕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두 아들은 모두 30대 중반 그런데 여전히 미혼입니다 집도 문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겸사적인 여건이 많아가지고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또 또 우리 아들들은 이제 그걸 좀 극복해내고 앞으로 좀 열심히 잘 살아줬으면 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야 그냥 살아가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결혼이나 뭐 출산을 1순위로 두지 않으니까 집 문제나 이런 게 너무 크니까 결혼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우리 때도 지금 처음에 살 수가 없었지 딱 까방에 들어가서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저축해서 모아서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아파트를 조그만하게 17평, 21평, 33평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주거조건이 좋았던 건 아닌데 그런데 옛날보다 분명히 잘 사는 건 분명한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묵상하지 말고 세배드리는 자리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집니다 부모님 마음을 모를 리 없지만 아들은 아버지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결혼이나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이런 약간 이게 왜 그렇게 굳이 강요받는? 이런 게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내가 낳고 싶으면 애가 낳아도 되고 결혼해도 되고 근데 굳이 뭐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게 저는 제 생각이에요 빨리 멈춰야 돼 그걸 멈춰야 돼 멈춰야 돼 왜 그래 후설을 이어서 가문을 일으켜야지 그러니까 애를 왜 낳아야 되지? 저는 그렇게까지 이런 뭐 국가와 가문 이런 것까지는 생각 없어요 저는 저 하나 건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 행복한 게 끝이야 나는 솔직히 나는 결혼 안 해도 돼 애도 안 낳아도 돼 나는 나도 불안해 어 나는 굳이 뭐 지금 이런 조바심도 하나도 없어 나는 지금 나이가 서른 셋이지만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아직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 돈이 없는데 원하는 건 악이 없고 돈하고 그게 왜 관계가 없어 결혼하는데 돈이 필요해 사랑하면 되지 안 하시는 이유들을 좀 천천히 들어볼까요? 어 예 뭐 안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생겨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뭐 안 간다는 건 아니고 사실은 뭐 요즘 시대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지킬 결혼이 늦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제가 느끼는 늦은 것 같기도 하면서 아직 괜찮은 것 같기도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결혼을 하고 싶고 제 아이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저 하나 조금 권사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이러면 진짜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걱정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커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결혼에 대해서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주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서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88년생 김용주이고요 거의 스무 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도권 서울 쪽으로 올라와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IT 회사에서 농구와 관련된 전략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용주 씨 일에 전념하느라 결혼은 꿈꾸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또 제가 연봉도 줄고 하니까 아 연애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진짜로 너도 정말 좋고 너랑 평생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 할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슬플 것 같긴 해요 되게 두려웠기도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현재 월세방에 산다는 용주 씨 집을 구하고 가정을 이루기엔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이제 자녀를 낳는다고 치면 이제 다 그게 돈이니까 요즘에 또 막 애기들 영어 유치원은 할아버지가 보내준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들어보면 다 최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출산을 하는 게 아닌가 자녀를 낳았다는 것 자체가 중산층이다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꽤 많이 했는데 서울이나 경기권에 간 친구들은 많이 안 했는데 한 20% 정도밖에 결혼 안 했어요 나머지 한 80%는 결혼 안 했다 아무래도 그렇죠 뭐 요새 막 말이 많잖아요 둥지가 없는데 세계를 어떻게 치냐고 나 혼자 살기가 솔직히 조금 빡빡하니까 거기다가 뭐 일단은 결혼이라는 허드를 넘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이 돼야 되는데 부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먼저 하는 게 좀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냥 부딪혀 봐야 되는데 부딪히 용기가 없는 거죠 결혼을 확인한 37명 중 수도권 거주자는 8명에 불과합니다 팍팍한 서울 생활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자리를 찾아 서울에 갔던 여고 동창생들이 고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2015년 창원 경일여고를 졸업한 이들은 올해 28살 결혼과 출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결혼 생각 있는 사람? 나는 있어 나 있는데 난 딩크하고 싶어 나도 딩크하고 싶어 나도 있긴 한데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하긴 하겠지만 진짜 딩크하고 싶어 굳이 나도 너무 커리어를 쌓고 싶고 나의 일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일 욕심과 이 애를 잘 키우는 걸 동시에 못하겠다는 거지 자신도 없고 다 같은 말이야 부모는 최고로 좋은 것만 해도 당연히 해주고 싶지 그게 못해줄 그걸 아니까 그냥 그럴 바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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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안 한다 그게 낫다고 하시고 아예 안 한다 나도 지금 빠듯해 죽겠는데 나 내 몸 하나 감싸고 힘들다 지금 자식이 낳았을 때 얘도 나랑 똑같이 살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아기를 위해서 나의 애를 위해서 전폭적인 어떤 나의 감정 물질적인 것도 그렇지만 심적으로도 얘한테 줘야 되는 그런 에너지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에너지를 갖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잘 키울 것 같다는 자신감이 사실 없어요 스노살에는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서울에서 지낼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버렸던 것 같아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집세 집값 나가는 것도 좀 심하고 출산은 사실 생각은 있는데 엄두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도 선택지에 있구나 라는 걸 다들 깨달았을 뿐이에요 결혼하는 삶하고 되게 동등한 지위를 갖는 선택지가 된 아마도 첫 세대가 아닐까 생각해요 당신이 예를 낳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일도 타격이 없는 말이에요 아니 일단 내가 위기라니까요 내가 내가 위기인데 지금 국가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을 하라고 하면 누가 말을 들어요 팍팍하게 사는 청년들의 숨통을 튀어줄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결혼을 하고 출산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구 절벽 위기를 맞은 한국 그래서 더욱 청년 세대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오전 7시 아이가 일어나면 엄마의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한창 호기심과 활동량이 많은 시기라 식사 때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오전 8시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섭니다 솔라 씨는 8월 1일 복직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5분 거리의 어린이집은 자리가 없는 상황 그나마 가장 가까운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요 걸어서 30분 거리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울었는데 이번 주 어제부터 들어갈 때 안 울더라고요 어린이집은 닫을 때도 우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경비 아저씨가 위로해 주신 적도 있거든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속상했어요 어쨌든 보내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애를 울리면서까지 보내야 하나 출근을 감안해 비교적 이른 시간부터 보육이 가능한 집 근처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었지만 입소가 불가능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세 군데 있어서 그 세 군데로 아기 태어나자마자 제가 조류원에 있을 때 남편이 신청을 했고요 빨리 신청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보니까 국공립은 다문화 가정이나 아니면 아기를 셋 이상 낳아야지 보낼 수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친정이랑 시댁이 다 좀 멀리 위치해 계시고 아직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직장까지 한 시간 반 거리 어렵게 들어간 회사지만 그만둘 생각도 하다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쓰기로 했습니다 사실 육아기 근로 단축해서 하루에 4시간밖에 일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불편했어요 마음이 사측 반응은 어? 써야지? 네,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엄마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결정한 거잖아요 제가 아기 낳기로 결정했고 제가 아기를 키우기로 결정했으니까 뭐 힘들면 보약이라도 먹어야지 근데 걱정은 돼요 신랑이랑 여보 나 쓰러지면 어떡하지? 여성 10명 중 4명은 육아 때문에 하던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저출생 해법으로 싱가포르의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세계은행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한 20년 정도 글로벌 떠돌이로 살면서 여러 나라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 봤고 저희 아이들과 같이 육아를 했는데 그때 기억이 생각이 났고 가사 도우미 쓰면 되지 뭐 그거 갖고 일자리를 그만둬 이런 정도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중장기적으로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될 건 확실하고 법안 발의 두 달 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으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말처럼 100만 원 정도의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면 아이를 맡길까요? 한창 손이 많이 가는 시기에 아이 엄마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도입되면 고용하고 싶으신 어머니 계실까요?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다들 생각이 없으세요? 딴 것도 아니고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신뢰하지는 않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언어적인 것도 조금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스토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마음에 걸리긴 해요 저는 최대한 제가 집에서 양육하고 어린이집이나 그냥 기관을 보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이 더 안전하다는 답변입니다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 비용과 상관없이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제도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 아이를 낳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뭔가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 그거 너무 소름돋아서 또 착취잖아요 또 착취잖아요 여기서 더 저임금을 쓰겠다는 사고 방식 자체가 너무 무서웠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에요 저는 일단 돌봄 가치도 되게 낮게 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게 외국에서 사람을 데려온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근혜 씨는 입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해 평일에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생후 5개월 된 둘째 아이에 대한 양육 부담도 덜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중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0 후반대 또는 300 그리고 한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350도 훨씬 넘게 드리는 게 평균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제도에는 찬성하지만 저임금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타지에 와서 또 생활을 하는 생활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또 너무 싱가포르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건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베이비시팅 업무만 너무 싼 가격에 저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한국에 베이비시팅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다른 잡을 찾아서 가시는 리스크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못 낳는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계기판에는 여러 지금 신호, 지금 이 자동차가 주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문제 신호가 지금 여러 개가 다 뜨고 있는데 계속 연료만 들이붓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양육비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건 꼭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를 지금 낳아서 키우고 싶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망설이는 이유가 아이를 낳아서 부모의 손으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환경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낳으라고만 강요로 하면 누가 많이 낳겠습니까 문학교 최총의은 연기위원 cos학과 연기위원